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를 찾아 이완을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지금 나는 계단 꼭대기에 있습니다. 계단 맨 아래에는 평화와 고요가 있습니다. 계단의 맨 꼭대기에서 지금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걸음 내려갈 때 나는 팔이 이완됩니다. 느슨하고 편안한 나의 팔이 차츰 무거워집니다. 천천히 계단을 더 내려갑니다. 휴식을 향해 아래로 아래로 고요하고 이완된 다리가 쭉 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다리는 매우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다리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느낍니다. 한 번에 한 계단씩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향해 내려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팔과 다리의 무거움을 느껴보세요. 팔이 너무 따뜻하고 또한 너무 무겁습니다. 중력을 느끼면서 어깨에 힘이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한 발짝 내딛고 또 한 발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더 깊이 이완됩니다. 목과 허리가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따뜻한 느낌 느슨하고 편안합니다. 마음은 구름같이 떠다니며 몸은 편안하고 무겁고 또 편안합니다. 이제 머리와 얼굴이 이완됩니다. 얼굴의 근육이 축 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완되어 갑니다. 눈을 감으면 너무 편안합니다. 눈꺼풀은 매우 무겁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편안합니다. 계단을 내려가 아래로 아래로 이제 거의 바닥에 다다랐습니다. 바닥에 도달하면 기분 좋게 이완될 것입니다.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 무겁고 편안해집니다. 무거워진 내 몸은 이제 가볍게 표류합니다. 마지막 몇 걸음을 계단 아래로 내려옵니다. 너무 무겁고 편안합니다. 이제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고요하고 이완된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평화롭고 편안합니다. 이제 자존감에 대한 확언을 듣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몸은 편안하고 마음은 표류하며 나는 휴식을 취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항상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성취, 외모 또는 외부적인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언제든지 당신은 더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독특하고 내 독특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많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것은 잘못하지만 많은 것에 옳은 일을 합니다. 나는 내 실수로부터 배우고 실수를 저지를 때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나를 돌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지원,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확언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 자신감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섯에서 하나까지 수를 세고 내가 하나에 도달하면 내면 의식이 자리잡고 나는 더 높은 자존감으로 태어납니다. 하나, 다섯, 넷, 셋, 둘, 하나 하나, 다섯, 넷, 셋 하나, 다섯, 셋 하나, 다섯, 넷, 일해 하나, 다섯, 넷, 셋